네, 안녕하세요. 네, 오창석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창석입니다. 네, 부산에서 실제로 출마를 하셨죠? 그렇죠. 제가 이제 사하구을에 출마를 했습니다. 미래 대통령이다라는 구호를 갖고 출마를 하셨죠? 그랬었죠. 그것 때문에 떨어졌죠. 그것 때문에 떨어졌죠. 그런데 잠깐 이제 모두의 금태서 의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금태섭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도 져서 떨어진 사람인데 지금 안철수 대표랑 1대1로 붙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그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예비 경선이 뭔지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렇죠. 금태섭 의원을 잘 살펴보면요. 안철수의 진심 캠프부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 진심 캠프에서 예비 경선 없이 안철수 단독 후보가 됐죠. 그렇죠. 그 뒤에 본인이 전략 공천 받아서 또 단독 후보가 됐죠. 밑에 경선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을 몰라요. 그러니까. 붙으면 자기가 무조건 다 이기는 줄 알아요. 경선을 해본 적이 없어. 경선에 나서지 않은 사람이 본선에만 나가봤기 때문에 자기가 붙으면 다 이길 줄 아는 착각인 거죠. 그렇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렇죠. 진짜 이런 걸 또 기사를 받아 써줘요. 기자들이 얼마나 허접한지 아니면 안철수한테 인심을 갖다가 그러니까 안철수한테 정이 떨어졌는지 몰라도 이런 걸 받아 적어주는 기자들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부산 얘기입니다. 난데없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가덕신앙을 적극 지지한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부산 규슈의 해저 터널까지 만들자. 이런 역제안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부산시장 선거 공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영불 해저 터널을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79년 논의돼서 82년부터 지지 조사해서 94년에 완공됐습니다. 국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대통령 정도의 선거 공약이 될 수가 있지 기본적으로 부산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부산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을 부산시장 선거 공약으로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TSR, 시베리아 철도율, TKR, 한국 철도를 연결하자는 출발점이 부산역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세계의 출발점이 부산에서 대륙을 거쳐서 유럽으로 나가는 출발점을 부산역으로 만들자는 건데 터널 뚫는 순간 출발점이 일본이 돼요. 일본 규수가 됩니다. 뭐하러 세계의 출발점을 우리 돈 들여가지고 우리가 설령 돈을 적게 들인다 하더라도 뭐하러 세계의 출발점을 일본에 갖다 바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애파들이나 할 수 있는 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는 45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덕신광도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경제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45만 개의 추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들 뇌피절로 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5만 개 일자리 얘기한 게 누구들이냐면 일본 우위같은 돈 받은 애들이에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일무역 제재 아직 제대로 안 끝났고요. 그럼요. 위안부 할머니 협상도 제대로 안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이랑 뚫어서 일본이랑 뭘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발상 자체가 정말 우리나라의 반국가적인 정서예요. 이게 오히려 간첩질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산 시민들은 당연히 못 받아들이고요. 해저 투널을 뚫는다고 해서 그게 물류가 얼마나 옮겨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게 생각하면 관광 목적이 될 수는 있는데 그걸 왜 일본 좋게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끝 지점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 지금 보니까 이현주 의원하고 같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현주 의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덕신공항이 진짜로 정부가 해줄 것 같고 이낙연 대표도 몇 차례 내려가서 특별법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아무리 해도 정부의 공인 거예요. 당연히 정부의 공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얘기를 하면 먹히니까 다른 거 하나를 더 꺼내온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다급하니까 부산에 뭘 할 수 있는 건 없고 다급하니까 다리 하나 뚫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예전에 한중터널 뚫자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300km짜리. 그런데 그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출발점이 한국이에요. 그렇죠.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일본에 뚫어지면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이 물류가 시베리아를 통과해서 한국이 끝이어야만 의미가 굉장히 커집니다. 당연하죠. 공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일본으로 가져가는 순간 일본으로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일본에서 들어온다는 생각만 할 수도 있는데 일본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해저 터널을 뚫으면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시장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은 전체 대륙의 시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일본을 위해서 헌납을 하게 되는 거다. 그 시장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철저히 맞는 논리고. 그럼 만약에 뚫겠다고 하면 그건 공사비며 뭐며 다 일본이 되게 해야죠. 왜 우리나라 돈을 투입합니까? 거기에. 공사비 같은 것만 200조가 든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가덕도 신공항도 매립 형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안전성 논란이 아직도 있어요. 그쪽에서. 그런데 이 논란이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또.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는 해저 터널을 만들자고 얘기해요. 매립도 걱정하면서 해저 터널을 만들면 그 안전을 누가 담보합니까. 아 진짜 웃긴 거야. 설령 그런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정치 공사로 반대하다가 이번에는 안 되니까 다른 정치 공사로 이걸 가져봤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자 일단 부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부산 시민들 반응은 굉장히 어이없어하고요. 사실 제가 사하구에 사하구의 길을 건너면 우리 명지국제신도시가 나옵니다. 이게 명지국제신도시가 부산 북강서구에 있는데 강서구예요. 지금 김해공항이 김해시에 있는 게 아니고요. 부산 강서구 소속입니다. 맞습니다. 김포공항도 서울 강서구 소속이죠. 그렇죠. 그러면 강서구 끝자락에 가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하구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강서구고 그 강서구 끝자락에 가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민심을 가덕도에서 가장 가깝게 듣고 있는데 너무나도 어이없어합니다. 가덕신공항이 생기면 도움이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걸 들어서 일본까지 내려가는 순간 우리한테 돌아올 게 없다고 또 느껴요. 당연하죠. 뺏긴다고도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 홍콩이 이 작살이 난 상태에서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었으면 사실 동아시아의 관문 트라이포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시아 관문 트라이포트에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을 갖다가 부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게 웬 친일파 발장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논의를 하려면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후보급의 국략으로 나와서 국가 간 비전을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 한 지역을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덕신공항은 항만이 들어오고 철도와 항공이 들어와서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부산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문현동이라고 국제금융지구를 지정해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부산은 차근차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부울경을 왜 울산시장, 송철호 시장과 경남도지사인 김경수 시장, 김경수 시사가 왜 이걸 찬성하겠어요? 같이 상생발전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수도권이 GTX도 깔리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수원, 인천, 분당. 부산은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가덕신공항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경우에 부산이 포화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울산과 경남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상생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경남 쪽에서는 진짜 이거는 명운을 걸고 해야 되는 사업이 되고 있어요. 거제니 이런 데가 함께 살 수 있거든요. 사실은 거제는 자기네 쪽에서 자기네 쪽에다 공항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아직까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가덕신공항이 들어오기만 하면 거제 쪽도 함께 붐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제의 조선소가 3대 조선소가 다 있어요. 지금 거제가 한풀 꺾였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조선이 아직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작년에 최대 수주 어닝쇼크 이런 거 아직도 나와요. 그럼요. 그러면 항만에서 들어오는 이 조선업자의 물자들이 가덕공항을 타고 다시 거가대로 타고 거제 쪽으로 직방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이걸 굳이 일본에서 뚫어서 하나 내줄 필요도 없고 부산시장 선거는 부산시장이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자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신문이 하나도 없다는 게 오히려 지금 신문의 헤드라인에서 규슈 해저 터널을 빼고 있어요. 왜들 이럴까요? 기자들이. 터무니없는 논란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지금 부산일보 헤드라인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tk의 일부 의원들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가덕신공화 안 된다고 하면서 밀양신공화 추진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헤드라인이 부산의원들이 부산을 버리고 있다 이런 걸로 나오거든요. 아 오늘 헤드라인도 그렇습니까? 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설도 그렇고요. 사설도. 제가 출마해봐서 그렇지만 그쪽의 지역지 신문들이 굉장히 보수 성향이 깊어요. 그렇죠. 부산일보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부산 쪽에서도 사실은 국민의힘 측 스탠스로 기사를 많이 쓰는데 그 언론사들도 돌아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건 가덕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해저 터널을 오히려 많이 안 받아주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 게 너무 터무니없어서 안 받아주는 것도 있어요. 너무 터무니없어서. 이걸 받아서 부산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건지 제가 아까 앞서 관광정도 있을 거라고 했는데 물류로 어떻게 이걸 뚫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영불해저 터널 검색해보세요. 코로나로 하루에 트럭 두 대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방역수침을 따라야 돼서 영불 터널을 사실상 셧다운 사장 환영입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영국이 EU에서 떨어져 나가면 영불 터널 이용하는 그런 빈도도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국을 막자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해저 터널 만약에 뚫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그거는 셧다운 가능해요. 진짜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더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불안 요소부터 제거하는데 지금 건설해서 만약에 또 이런 팬데믹이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이게 언제 끊길 수 있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격적으로 연결해 주셔서 아주 속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산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친일적 국익을 팔아먹는 행위들이 부산 내에서 완전히 근절될 수 있게 좀 많이 좀 영향력을 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창석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마디로 부산의 지금 현재 반응은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니네 미쳤니? 이런 반응이다.